수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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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하나 주세요 테이크아웃으로 날 먹고 날 먹고 날 먹고 먹고 먹 고우 없 맹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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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사색 아니다? 블리트 가도 될 것 같은데 금재생화 블리트 어접이잖아 일막 블리트 퍼펙트하는 무와처 너무 약하네 역시 와처는 상향이 필요하다 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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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터그래프 힐도 안되네 전신 빈까 빈까 안 왔을까 빈 Putin 다리로 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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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전 비갈김 순수 승수 이성수 아가메오 원래 청동갯이 있으면 얘네들 반타반 때리는게 종룰인데 이성수 이성수 에티 이성수 absolutamente 이성수 cette 강철의 섬광 강철의 섬광탄 도련변임도 괜찮을 것 같고 두장 변화도 괜찮을 것 같고 둘다 너무 좋은데 잭스도 지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다 좋네 역분 잭스 엘리트를 다 죽이겠다 쪼개는 가면 첫 턴에 휘갈김 나오면 정말 좋을텐데 손전이라도 먹었어야 했나 먹고나면 애매한 카드 엘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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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ia 엘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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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ерх 심쿵 피카피카 피카피카 맹공 24 딜 피카피카 피카피카 이거 쥬 뭐 뭐 쪘 주워? 템 간식 재생 포션 필요 없겠지 체력이 깎여 재생 포션을 먹지 재생 포션이 없겠지 마이 요 마이 요 엉? 포션먹을 생각하고 싶었는데 꿀거리 예 인기 왜 세요 강화도 하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수마니까 일단 담배가 먼저겠지 내 휘갈김 제가 가져갔어 노동놈자식 적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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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오케이 이김, 이거. 이길 수 있나? 포션을 좀 다른 타이밍에 먹으면 다른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? 모드 추월. 생츄워리. 내 경각. 이 모든 것이 왓츠가 더 약하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이에 와상필. 와. 악시다. 돌려차기님, 감사합니다. 유물 바로 주는 유물에서 나온 유물, 나중에 주는 유물. 쪼개는 가면 있으니까 상점 쪽 봐야겠다. 총 저거 등급별로 하나씩 나옴. 탱. 아하. 심호흡. 신성 찾으려고 했는데. 없으면 어쩔 수 없지. 이츠. 이츠. 현실지배 강섬 강섬섬섬섬섬섬섬 현실지배 그냥 강섬섬섬섬섬섬섬섬 하는게 나 무애를 찾아서 무애를 찾아서 곧 아 근데 이렇게하면 양초 때문에 2데맞아야되는데 그래도 힐 되네 담배 몇대 더 피면되겠다 피카피카 15 광호가 안되도 되겠다 2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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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 20 20 20 눈물거리 아씨 이걸 못먹네 표창좋다근데 손가락 관절 보호에 좋아요 방선들이 66, 70, 74 4평 없어도 그래도 있는게 낫겠지 명축 서략 이벤트 수락해도 양각 안잡히니까 울음표가야겠다 이벤트 복수하러 왔다 내 친구 디팩트의 복수 모자라지만 모자란 친구 단발 꼬만 피고 마음의 옷에는 강화했었어야 하나 그리고 뇌 성격 이벤트 엔 엔 엔 엔 엔 힘쓰 힘쓴 힘쓴 힘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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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22딜 강철에 선봉 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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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 강화 해야겠지 와 깎아 털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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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마셔 이거, 아이. 아, 음. 음. 오, 음. 그래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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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왓놈. 빛나는 것이 좋아. 빛나는 것이 좋아. 딱땜이네. 빛 안 받았어. 딱땜. 유물 먼저 주는 유물에서 나온 유물, 나중에 주는 유물 때문에 유물 하나 못 먹었어.